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이 집에 이사온 지도 벌써 한 5달 정도 됐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들 요청해주신 룬투어 영상을 드디어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보여드리려고 해요. 고양이 한 마리당 어느 정도 만족하면 살 수 있는 적당한 평수가 10평 정도라고 하는데 4마리니까 40평이 필요한 건가요? 다행히 저희 집은 42평이긴 한데요. 둘이서만 살면 솔직히 원룸도 충분한데 고양이를 고려하면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40평대 집까지 오게 됐어요. 아무튼 룬투어를 바로 시작해보죠. 저는 지금 저희 집 현관에 맨발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현관 입구부터 보이는 이 네트망은 저희가 간단하게 만든 방묘문이에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현관입니다. 신발장에서부터 보이는 고양이들 화장실 요지 안녕 또 온다 귀여운 고양이 발 매트 안녕 신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거실부터 보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방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거실 쪽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은 나중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실부터 가보죠. 거실에는 커다란 휴지 동상이 완전 시선을 강탈하고 있고 고양이들 씌워보려고 사온 탐정모자인데 지금은 큰 휴지가 잠깐 쓰고 있어요. 거실 이쪽 벽면 전체가 원래는 이런 원목 벽이에요. 근데 벽 전체가 나무색이다 보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거실 벽 전체를 하얀 커튼으로 덮었어요. 거실은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항상 보이는 배경이기도 하니까 거실 테이블이 있는 이 자리를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고양이들이랑 뒹굴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 4인용 식탁인데 낮은 소파랑 같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엄청 활용도가 좋답니다. 테이블을 마주 보는 공간에는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했었던 삼성 더프레임 팁인데 원래 벽걸이 팁이었어요. 이사 와서는 이런 스탠드를 설치해서 하나의 작품을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여러 가지 선들 그리고 게임기들 잘 숨겨놨고 이 안에 보면 집사들 게임기도 다 숨겨졌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슈퍼패미콩 이 게임기 뭔지 다들 아시죠? 짜잔 실제 작동되는 게임기입니다. 이 TV 옆으로 식물이랑 가습기도 있고 이 오래된 그릇장은 동네에 어떤 분이 무료로 가져가실 분하고 마켓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냅다 받아왔죠. 엄청 빈티지하고 튼튼하고 예쁩니다. 잘 쓰고 있어요. 이 위에는 장식하기 좋은 책 몇 권을 올려놨고 이미 다 읽은 책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모았던 소품들도 다 올려놨어요. 닌텐도 게임기가 여기 있지? 왕큰 요지 털공 오래된 화분에다가 꽂아놨고 이건 철학적 고양이라는 곳에서 산 도자기 고양이 이거는 캔들 홀더예요. 이 캔들은 다 무향이에요. 아로마 향은 고양이들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에서 무향 캔들을 사서 쓰고 있고 여기 세 군데 캔들에다 불을 켜놓으면 되게 은은하고 예쁘답니다. 이것도 스테인드 글라스 램프 그러고 보니까 이 세 물건이 다 스테인드 글라스네 풀죽은 이 수제 토끼 인형 위에는 먼지가 자주 가지고 노는 양모 공들 그리고 스피커 그릇장 안에도 제가 열심히 사다 모은 그릇들 빈티지 소품들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차를 즐겨 마셔서 이런 티폿 같은 것들도 예쁘게 넣어놨고 빈티지 시계, 빈티지 컷 이런 것들 예쁘게 정리해놨어요. 그릇장 위쪽에 보면 모빌이 달려있는데 이게 자개 모빌이에요. 소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이언트 휴지 위에도 귀여운 모빌. 이 모빌은 초록요정 모빌인데 이것도 다 스테인드 글라스랍니다. 여기는 식물존인데요. 이 중에 진짜 식물은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 셀렘만 진짜 식물이고 알로카시아, 무화과나무 모두 가짜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산 고양이 쿠션인데 봉지가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돌아보면 또 고양이들이 다 자고 있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1룸 펫소파, 해먹테이블, 그리고 캣타워. 저희 또 이 소파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들어 누워서 낮잠을 잘 때도 있고 앉아서 책보거나 핸드폰 보고 놀기도 하고 안녕 휴지야? 또 책장 캣타워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품들이랑 책이랑 예쁘게 진열을 해놨어요. 이 피시본은 처음에 샀을 때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되게 많이 자랐어요. 이 고양이 시계도 너무 귀엽죠? 고양이들 목걸이에 있던 펜던트.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 펜던트들도 새로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헌 펜던트들은 여기 예쁘게 모아놨어요. 라마 인형도 여기 있고 몇 가지 책들 같이 진열해놨습니다. 집에 동그란 스크래처가 하나 있었는데 캣타워 제일 아래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양이들 쉴 곳들이 군데군데 마련돼 있어요. 이쪽 공간도 보여드려야겠다. 와 저희의 소중한 실버버튼 그리고 저랑 쁘지님의 여러 가지 사진들이 여기 걸려있어요. 갬성 초상화도 여기 올려놓고 원봉유 도자기도 잘 있습니다. 먼지 봉지는 친하니까 같이 덮고 휴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따로 덮고 요지는 형들 앞에서 드러누어 있는 아주 귀여운 연출 먼지 증명사진도 인화해서 올려놓고 이게 또 요지 털들 요지 한 번씩 미용하고 나온 털들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짜 캔들 제가 좋아하는 빨간 머리에는 인형 300원? 300원이 왜 있는 거지?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저희 물건들 다 수납을 해놨고 두서 없습니다. 그냥 자주 쓰는 물건들 정리만 해놓은 수준? 와 이거 이거 요지의 캣그라스인데 몇십 개씩 사놓고 이렇게 쟁여놓고 있답니다. 이 캣타워의 벽면 이쪽 부분은 사실 벽에 붙여야 되는 게 맞는데 제 맘대로 구조를 옮기다 보니까 저 벽이 노출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빨간 머리인 일러스트 액자를 예쁘게 붙여놨어요. 인터폰이 영 못생겨서 이런 패브릭 포스터로 또 살짝 가려놓고 여기에도 못생긴 보일러가 있어서 일러스트 벽걸이 달력으로 가려놨어요. 자 이제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으로 가는 길목에는 고양이들 정수기가 하나 있고 주방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그 옆에 싱크대 아까 전에 고양이들 밥을 먹어서 설거지거리가 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주방 위에는 되도록 뭐 많이 올려놓지 않고 깔끔하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크림쿨이라는 청소세제인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런 못생긴 색깔 있으면 무조건 숨기는 거 이렇게 다 숨겨놓고 얘는 안 쓰는 양말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싱크대 왼쪽으로는 에어프라이어랑 정수기가 있고 세제통도 하얀 곰돌이 조리도구랑 수저통도 검정색, 흰색, 나무색 끝! 밑으로 보면 식기세척기랑 오븐이랑 털 안 묻는 빨래를 돌리는 세탁기가 있어요. 참 좋은 오븐이 있는데 저희는 잘 쓰지 않아서 이렇게 가려놨고 식기세척기는 방금 작동이 끝나서 건조 중입니다. 가스렌지 옆에 모래시계를 하나 놔뒀어요. 이게 3분짜리 모래시계거든요. 라면 끓이거나 간단한 시간 질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타이머 켜고 끄는 거 은근 귀찮거든요. 이거 그냥 쏙쏙 돌려서 쓰면 되니까 가스렌지 옆으로는 자주 쓰는 주전자랑 이 커피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품샵에서 사왔던 빈티지 컵들 이런 애들은 제가 예뻐서 사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락을 해야죠. 이쪽 위에도 제가 사모은 빈티지 컵들이 예쁘게 올려져 있어요. 이건 식물에 물 줄 때 쓰는 고양이 물조리개 이것도 만들어진 지 60년 정도 된 컵이랍니다. 얘도 그렇고 이거는 고양이 머그예요. 시리얼 컵 또 있네요. 고양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 머신은 여기 원두만 넣으면 자동으로 다 갈려서 에스프레소까지 나오는 저희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 큰 맘먹고 산 자동 머신이에요. 주방 가운데 쪽에는 저희가 자주 쓰는 주방용품, 물건들 수납? 수납이 아니라 숨기면 숨기는 용도? 여기는 밥솥이랑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이건 저희가 자주 먹진 않지만 간식들, 먹는 간식들 여기다가 모아놓고 이쪽 서랍에는 고양이들 사료 이쪽 서랍에는 우리가 먹는 식량들 이쪽 서랍에는 쌀이나 간식, 차 이런 것들 수납해놨어요. 여기는 철저히 우리가 숨겨놓은 공간 분리수거할 것들, 쓰레기통 이거는 여기다가 숨겨놨고 이쪽 공간도 사실은 화분이랑 전기포트에 살짝 가려져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자주 쓰는 물건들 꽉꽉 수납을 해놨습니다. 고양이 용품들, 가위, 치약, 빛 이런 것들 꽂아져 있고 사람 먹는 영양제도 여기에다가 모아놨어요. 커피 원두들도 같이 있고 이렇게 뒤쪽에다가 싹 숨겨놨죠. 안 보이죠? 그리고 전기포트, 화분, 이거는 요지 캣그라스 물 잔뜩 넣어놓고 또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 뒤쪽으로 보면은 로봇청소기 집이 넓어져서 청소하기가 정말 귀찮고 번거롭거든요. 어? 고양이들 안뇨? 그래서 결국 로봇청소기를 샀어요. 이거는 샤오미 제품이고 청소 제법 잘합니다. 안녕 고양아 이거 다이소에서 산 5천원짜리 방석인데 이거 여기다 깔아놨더니 저쪽에 햇빛 들어올 때 여기서 또 쉬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캣타워를 하나 더 놔뒀고 이 하얀 천에 덮인 건 뭐냐면 생방송 PC입니다. 생방송 할 때만 꺼내서 쓰고 평소에는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고 아주 못생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그림은 저희 구독자분이 그려주셨던 저희 일러스트인데 이 배경은 저희 예전에 운영했던 카페고요. 진짜 귀여워요. 얘 자이언트 휴지, 그 옆에 있는 실제 휴지 저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봉지 머그컵에 담긴 봉지 연유라떼를 들고 있는 남집사, 핑크색 스카프를 하고 있는 요지를 안고 있는 메주, 그리고 사이좋게 붙어있는 먼지랑 봉지. 너무 귀엽다 진짜. 그럼 이제 방 쪽으로 가볼까 봉지야? 복도를 먼저 볼까요? 복도에는 일단 고양이 정수기 하나 더. 그리고 예전에 선관에 붙어있었던 원봉유 일러스트는 복도에 예쁘게 걸려있고요. 벽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액자를 많이 걸어놨어요. 캐틸이랑 스크래처가 또 하나씩 있고 이쪽 두 방은 저랑 뿌지의 작업실이고 여기가 제 작업실, 요지가 들어가고 있는 저쪽이 뿌지님의 작업실이에요. 제 작업실 먼저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저희 채널의 모든 영상들이 완성되고 있죠. 일룸 데스크 스텝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작업하고 있을 때 여기서 고양이들이 쉬고 있답니다. 우리 원봉유 탁상 달력, 노트북이 있고 제 스케줄 달력도 있고 메모지랑 펜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쓰는 제 전용 가습기. 심지어는 왜 이렇게 다 풀이 죽었지? 물 좀 줘야 되겠네? 서랍에도 물건들 다 정리해놨고 지금 겨울이라서 의자에 전기방석도 하나 놓고 발열 슬리퍼도 갖다 놨답니다. 이 방이 살짝 추워요. 작업하고 있으면 손발이 막 시려. 책상 왼쪽으로 계단형 숨숨집이랑 고양이들 쉬는 담요도 있어요. 책상 뒤쪽. 책상 뒤쪽으로는 또 고양이들 쉼터가 있구만. 텐트랑 방석. 그리고 제 책들 모아놓은 작은 책장들. 안녕 초비 꼬부기? 제가 한 번씩 음악 들을 때 쓰는 스피커. 이래봬도 이 스피커 품질이 굉장히 좋답니다. 골드 스타 금성. 한정판으로 나왔던 스피커예요. 아휴 모래를 미처 못 치웠구만. 이쪽 너머에 화장실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모래를 엄청나게 흘리고 다녔네요. 여기는 제가 가끔씩 치는 피아노. 자주 치냐고요. 놀랍게도 어제도 쳤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서 쳤던 소나틴의 앨범을 최근에 샀어요.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서 이걸 다시 연습해보고 있죠 요즘. 옆에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또 담요를 놔둬서 고양이들이 쉴 수 있게. 벽에 이렇게 액자도 잊지 않고 예쁘게 달아놨고요. 아침 봉지가 데스크스텝에 올라가 있네요. 나 좀 그만 따라다녀. 자꾸 따라다녀요 고양이들이. 이사 온 집에는 이런 북박이장이 되게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잔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납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열어보면 어디든 저희 물건들이 가득가득 수납되어 있죠. 그만 따라와. 고양이들이 자꾸 나만 따라와. 내 마리가 다 있어요. 이 방은 소개가 끝난 것 같고요. 고양이들아 이제 우리 다음 방에 가볼까? 옆에 방. 옆에 방은 뿌지님의 작업실인데요. 이 방은 여러분 금방 보고 금방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방은 뭐 오빠 알아서 써라. 자유롭게 꾸미고 써라 했더니 네 뭐 별로 꾸민 건 없지만 나름 정리 잘 해놓고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고양이들 쿠션이랑 스크래처. 이건 예전에 파리 여행 갔을 때 목마르뜨 언덕에서 사왔던 그림이고 이 그림을 이상하게 아끼더라고요. 오빠가 뭐 이따만 책들이 보이네요. 남집사님이 엄청난 경제 덕후시거든요. 이런 책들 되게 좋아해요. 오빠가 자주 쓰는 잡동산이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이거는 작은 노트 형식으로 된 화이트보드예요. 여기다 써가지고 지우고 써가지고 지우고 하는 건데 할 일들을 여기다 적어놓더라고요. 이거는 무선 충전대인 것 같고 오우 물건들 잘 수납해놨군. 여기는 우리 사무용으로 쓰는 프린터기. 여기는 충전존이에요. 저희 충전 필요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다 숨겨놓고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죠. 청소용품도 여기다 수납을 해놓고 이 방은 약간 근데 나는 관여하지 않는 방. 여기는 뭐지? 우리 A4용지나 서류 같은 것들? 여기다 다 모아놨네요. 안녕 반다 미수호랑 또 따라왔어. 방에 고양이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 베란다가 연결돼 있는 방이에요.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캣타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쪽 베란다는 고양이 화장실이 다 모여 있어요. 저기 저기 여기 밑에 화장실들 이쪽 창문에는 이렇게 턱이 있어서 고양이들 여기서 쉴 때도 있고 돌아다니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캣타워를 타고 이쪽 창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얘들아 이 방도 다 보여 드린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서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저희는 건식으로 쓰고 있어서 그냥 맨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옆에 청소 도구들 모아놓고 칫솔은 하나밖에 없죠. 저희가 세면대는 그냥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여기 세면대는 주로 뿌지님이 쓰고 있고 저는 안방 화장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고 여기도 오빠 혼자 쓰는 공간입니다. 이 수건 자랑하고 싶었어. 귀여운 고양이 수건이랍니다. 저희 집에 이 수건만 한 20장 있어요. 화장실도 구경 끝! 화장실 옆쪽에도 또 붙박이장이 있답니다. 물건 숨겨둘 곳이 아주 많죠. 다시 복도로 돌아와서 이쪽 안쪽으로 가면 저희 안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또 붙박이장이 있어. 여기는 저희 가방을 다 수납해 놓은 곳이에요. 여행용 가방, 작은 가방, 그 다음에 큰 가방들 이렇게 안방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화장대가 있습니다. 같이 방 구경 시켜주는 봉지. 예전에 쓰던 수납장들이죠. 이 나무 수납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잘 쓰고 있어요. 고데기, 봉 드라이기, 일반 드라이기 이런 거 다 꽂아 놓고 보조배터리 충전 중. 여기는 면도기도 있고요. 이 안에는 저희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들 다 담아놨어요. 오늘은 꺼져 있는 디지털 액자 여기에 항상 무한도전 틀어 놓고 있는데 아까 전기선 정리하면서 잠깐 뽑아가지고 시계나 작은 거울 같은 것들. 이 위에는 나갈 때마다 쓰고 있는 귀도리, 마스크 이런 것들을 걸어놨어요. 서랍장. 제가 쓰는 헤어롤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답니다. 서랍 정리는 그냥 뭐 두서없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뭐 이렇다 할 설명거리가 없네. 화장대를 지나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저희 안빵이에요. 안빵 침대가 굉장히 넓어 보이죠? 침대 매트리스를 보시면 슈퍼싱글 침대 두 개를 이어 붙여서 쓰고 있답니다. 이쪽 침대가 내꺼, 이쪽 침대가 뿌지님꺼. 이 침대헤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뿌지님이 직접 만든 거랍니다. 예전에 어떤 가구매장에 갔다가 이런 침대헤드를 발견했는데 물어보니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래요. 그냥 디스플레이 용이라는 거예요. 그 침대에다가 너무 예뻐서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구매장 가서 이런 사이즈를 몰래몰래 재서 왔어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뚝딱! 남주선이 만들어주셨답니다.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귀여운 것들 이렇게 걸어놓고 이거 패브릭 포스터, 아이스크림 선캐쳐, 알 수 없는 장식물. 또 제가 사왔던 빈티지 소품들. 식물, 원습도계 이런 거 올려놓고 이것도! 이것도 빈티지 시계입니다. 돌아가진 않아요. 침대 양옆으로는 이렇게 협탁이 있는데 자기 전에 머리 풀고 나서 나오는 밴드들 여기다 모아놓고 그냥 장식용 액자. 그리고 자기 전에 보는 책들도 여기다 모아놓고 안에는 리모컨, 충전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침대 밑에 있는 이 공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공간도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구양이들. 자, 이 스탠드는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침대에서 핸드폰 보고 놀 때 쓰는 핸드폰 스탠드예요. 부피가 좀 크긴 하지만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활용도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전 이제 이거 없으면 못쌉니다. 이렇게 침대 쪽 봤고 여기는 캣타워가 하나 더 있어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화장실. 뭐 나름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가짜 식물. 방에서도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영화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안에도 TV를 넣어놨고 그리고 방에서 쓰는 가습기랑 공기청정기 부지님 침대 쪽에는 갓피슈랑 부지님이 밤에 읽는 책들 그리고 여기는 약들 약들이 모두 수납되어 있습니다. 침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쪽이 드레스룸입니다. 오른쪽은 다 부지 옷이고 왼쪽은 다 제 옷 근데 열어보면 옷이 다 수납되어 있죠? 저희가 항상 이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가리개 천도 살짝 달아났어요. 분류별로 쌓아놓은 빨래감을 지나면 이쪽이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고요. 이쪽 세면대랑 샤워 부수는 주로 제가 쓰는 곳입니다. 이쪽이 메이크업 클렌저랑 치약 칫솔, 가그린이 있고 여기도 물의 시기가 있어요. 양치질 3분씩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떡 돌려놓고 3분 제거 하기 굉장히 편해요. 헤어밴드 세안용 비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샤워 부수 안에도 세면도구들이 이렇게 있고 변기 옆에 이렇게 청소 도구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부 흰색이에요. 못생긴 건 안 쓴다. 아까 말했던 고양이 수건 다 이거예요. 너무 귀엽죠? 우와 얘들아 나 지금 방 소개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 이렇게 저희 집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까먹은 곳 없는가 모르겠네. 제품 정보들은 영상 끝에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끝에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영상은 단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수건이 필요한 점이 필요한 점이 필요한 점이 필요한 점이 필요한 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